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년 집권론 이건 디스카운트 한 거지 않습니까?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데 10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내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소위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터추 대감과 같은 이해찬 씨일 겁니다. 이해찬 씨가 가장 잘 알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어떤 일을 했고 대통령선거에서 어떤 일을 했고 총선에서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해찬이고 그 이해찬 밑에 여러분들 부하들이 실무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20년 집권론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이제 글을 쓸 때는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는 막 글을 쓸 수가 없고 숙고를 하기 때문에 속내를 좀 숨길 수 있지만 적흥적인 연설이나 이런 데서는 속내가 많이 드러나게 되죠. 이해찬 씨가 여러분들 자신의 속내를 분명히 이번에 드러냈네요. 20년 집권론의 이해찬 과반이냐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다. 또 총선 낙관론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 총선처럼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선거를 어떤 식으로 치르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 수화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선거를 결과를 만드는지를 이해찬 씨처럼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이 저는 더물 거라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속내를 드러낸 거죠. 이제 막 윤석열 대통령 탄핵용 200석 확보 발음 후폭풍을 잠재웠는데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인물이 이해찬 전 대표가 또다시 거만한 민주당 프레임을 부추긴 꼴이라면서 총선을 앞두고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총선에 어느 정도 이제 애드블루는 다 띄웠기 때문에 지금은 작전상 보게 되면 그냥 수면 위로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훨씬 낫죠. 이미 200석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각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다시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해찬 씨가 거론하면서 이게 이제 발언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까 열린민주당 세종시당 토크콘서트에 내년 총선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이 1당을 뺏길 것 같지 않다. 지난 총선과 같은 180석 이상 또는 단독 과반을 전망했다. 그다음에 근거란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근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건 다 선거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투표장을 찾는 투표자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산 조작을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지 않습니까. 누가 만듭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 생산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해찬 씨처럼 하면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해찬 씨 윤호중 씨 이인영 씨 송영길 씨 우상호 씨 양정철 씨 이근영 씨 이런 사람 흔히 알 거 아닙니까. 직접 여러분들 그 조작작업에 관여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관여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실무적인 관여는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양정철 씨하고 이근영 씨 알려졌지만 당 사무총장이나 원내대표나 당대표들이 다 관련되어 있을 거 아닙니다. 201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당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이런 사무총장 대책본부장 민주연구원의 이런 선거관련자들 다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가 속내가 나온 겁니다. 마치 2020년도 4월 16일 날 총선이 끝나고 그다음 날 6시절의 무렵에 이근영 전 민주연구원 전략기획위원장의 보정값을 올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찬 씨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과반이냐 180도 먹려냐가 문제인 거지 민주당이 1당 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여러분들 조정식 씨라든지 김성한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해찬 씨 영향력 하에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런 평을 했는데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거의 터추 대감과 같은 사람이니까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이 형제 당 지도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실제로 당 지도부 내에서는 당장 내일이 총선이라면 민주당이 150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뭘 150석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200석 이상을 하지. 아니 원하면 다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상품의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 이런들 상품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더불어민주당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제조공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해 가지고 공급해 주잖아요.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180석이고 뭐 150석이고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뭐 한 이번에는 개헌 제지선을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도 뭐죠 이상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도 이번에는 디스카운트를 해 가지고 20년 장기 집권론 이렇게 나오는데 뭐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선거를 장악한 상태에 가면 우리 문정권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5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없었으면 그냥 뭐죠. 종전선언되고 그냥 평화협정 체결해 가고 뭡니까. 그 연방제 수준까지 달려갔겠죠. 이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서둘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년 집권론도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약수한 거고 100년 집권론 수백년 집권론 조선이 여러분들 한 500년 갔으니까 부정선거 세력당이 여러분들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500년 가지 말라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저항은 안 할 테고 저항정신을 다 잊어버렸을 테니까. 여기 이제 그래서 보통 분들이 무슨 생각하시나 궁금해가 보니까 민주당이 과반이냐 180석 얻느냐고요. 국민을 개대주로 봅니까. 이해찬이 미쳤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국민을 개대주로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pc 한 대 조작용 pc 한 대를 가지고 다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거 부정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뭐 대지 괴로워 여러분들 말한 여긴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조용히 은밀히 다 전산으로 다 돌려버리는 겁니다. 409명이 여러분들 발끈하고 이렇게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전산 조작 앞에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 양반은 진짜 거의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단물을 빨아 드시는데 교육부 장관 시절 하나만 잘해도 대학 간다고 입시를 다 망쳐놓은 장본인입니다. 노인네 같은 말씀만 참 골라하십니다. 360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됐지만 이해찬의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저는 어마어마하게 높게 봅니다. 가능성을. 제2님이 당신 예측이 맞을까 봐서 저는 겁납니다. 예측이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왠고 하니까 전국의 모든 개표소에서 이런 개표 자료가 개표소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이런 데 전송이 되게 되면 그것이 집화 모아지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된 데 조작용 pc를 가지고 모든 데이터들이 이미 설정된 조작 프로그램을 통과하면서 뭐죠 변조되어 가지고 메인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웃성을 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디지털 세계에 그림자와 빛을 가장 이 사람들이 잘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상까지 하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실제 사전투표일보다도 7.5% 정도를 부풀리게 되면 그러면 329만 표 정도를 전국에서 유령 사전투표자수로 확보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더블당은 지역구만 194석 정도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정리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결과가 전망하지 않습니까 마치 경제학자들이 이런 경제성장률 전망하는 것처럼 7.5%를 조작하게 되면 329만 표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214석까지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5%를 조작하게 되면 전국에서 220만 표의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함께 다 더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단독으로 203석 정도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220만 표 조작이라는 것은 아주 여러분 손쉽습니다.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부정 세력들은 국민들에게 표가 나지 않게끔 조심스럽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조작규모가 240만 표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20만 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플러스 120만 표를 대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3구 대통령 선거 수준만 조작하더라도 개헌선이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찬 씨가 이야기하는 20년 좌파 장기 집권이라는 것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일어날 가능성이 그냥 아주 높다가 아니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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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는 거죠 본인들이 눈 딱 감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까지 조작하게 되면 압승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집권 여당이라든지 대통령께서 전혀 여러분들 미동도 안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단히 여러분들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젊은 날 어떤 훈련을 받았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그런 유튜브 방송을 보시겠지만 저는 젊은 날 경제학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뻥튀기를 하거나 거짓말 하거나 없는 말을 여러분들 만들어내 그런데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단히 실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길지 어떻게 이길지 왜 이길지 이런 부분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위태위태한 거죠